네 오늘은 재밌는데요. 라마와 따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져왔습니다. 내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판매의 눈길을 중국 쪽으로 돌리는 기업이 상당하죠. 이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라마와 따마입니다. 중국에서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개의 여성 그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. 라마는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신세대 엄마들로 1980년대 생으로 대표되는 바링허우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. 기적이나 분유에서부터 유아교육에까지 육아품목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는 신흥소비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의 경우에는 자녀가 일자녀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육아용품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라마와 같은 신흥소비층도 등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따마는 어떤 소비층을 말하나요? 네 따마는 소비력이 강한 중년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무너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원래는 힘세고 억척스러운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죄송합니다만 극성 아줌마라고 할 수 있겠죠. 현재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소비력 강한 중년 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1번으로 따지면 한때 외환과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아 왔던 그런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조어 여기가 또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. 따마는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무려 4억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알려져 있습니다. 따마의 위력을 가장 잘 나타낸 예가 바로 금값이 폭락했던 2013년 4월 15일의 일입니다. 당시 금값이 하루 사이에 20%가 폭락하니까 따마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년 부인들이 해외 시장에서 무려 3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다고 하네요. 당시 이들이 사들인 금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조 28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라마와 따마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 우리 정부도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에 낀 우리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 번째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은 결국 반쪽 흥행으로 끝났는데요. 사실 이런 점에서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. 막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도 부럽고요. 유통업체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미국도 부럽습니다.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해마다 찾아오는 11월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돌아올 내년 11월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